우리에게는 그 경기적으로 어쨌든 과감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셨죠? 네,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.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.. 연기.. 연기적으로? 도전? 그죠? 그런 얘기죠? 암튼 연기적으로 큰 도전을 했다고 생각.. 연기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도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았고요. 힘들었고.. 고민도 많았고.. 근데..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필요하신 것들은 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.. 스포티비스트..